자, 출발! 이게 땅에 서는 것처럼 퉁퉁 튀더라구요. 잘못 한 번 치면 꼬라박네요. 아, 이게... 좌우 한 번 가는 걸 조금 더 올려서 한번 봐보세요. 어느 쪽으로 움직이나. 그냥 배네, 배. 아, 이게 키를 준다고 해서 키에 어소리티가 없네, 얘가. 그러니까 이렇게 택싱 하다가 부딪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? 잘 안 먹어요? 네, 키가... 그러네? 지금 한참 반대로... 어... 조금씩 움직이는구나. 크... 이쁘긴 한데... 네. 배야 그냥... 이것도 왜 해봐야 되겠더라구요. 저번에 거, 처음 거는 물이 들어왔어요. 아... 물패살 가르는 것도 진짜 예쁘네요. 여기까지가. 여기까지... 아니, 이거를... 러더를... 엔드포인트를 올려줘야 되겠네. 러더요? 음... 아니면 저 핀 크기를 좀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? 아, 그래도 되긴 하겠다. 아... 근데 그러면은... 막 이륙할 때... 너무... 그 키가 저항이 돼서 좀 안 좋지 않을까? 뒤쪽으로 키인게? 음... 그렇게? 대각선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.. 야, 저 조종사 머플러 괜찮지 않냐? 아, 형이 따로 하신 거구나. 어... 키친타올 잘라서 만든 거야. 딱 휴지의 느낌이 왔어요. 머리에서 보니까 멋있어.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청이 더 심해진 거 같으네. 이제 크랙 더 갔나 볼까요? 하하하하 야, 근데 쉽지 않겠어. 이거 진짜. 아, 싫어. 아, 싫어. 아, 싫어. 아, 싫어. 아, 싫어.